너는 천신에게 속고 있어 비웃음과 조롱 섞인 죄인의 말 영안은 부정할 수 없었다 계속되는 죄인의 속삭임 마계의 왕이여 무엇을 주저하는 거야 너의 엄청난 도력이라면 여 마국을 점령하고 인간계도 질 수 있다 그리고 천계로 가는 거다 당당히 너의 자리를 되찾으라 나와 수를 잡고 나를 여기서 꺼내준다 내게 천계의 권자를 지겠다 영안은 결국 결계가 찾은 가뭄으로 올라온다 형체가 없던 존재는 순식간에 영안의 몸과 하나가 되었다 난 너의 야욕에 원래 우리는 하나가 될 운명이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과실에 손을 댄 연마국 대판관 영안 그의 욕망과 야욕은 끝이 없었고 더 이상 연마국의 재상도 신선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수하들을 직결시켰고 반란의 군대를 만들어 연마국을 전문했다 연마국의 왕 영란은 반란의 기세에 물려 결국 봉인되었고 연마국을 지키는 4대 수문장 중 한 명인 지하대 장군 마천은 인간계로 이어지는 지움문을 최후까지 지키려 했으나 전란을 틈타 인간계로 빠져나가는 수많은 악귀들을 막히는 역부족이다 규율이 깨어진 연마국은 이제 악귀들의 무법천지가 되었고 인간계 또한 악귀들의 소굴이 되어갔다 그렇게 세상은 희망이 없는 깊은 어둠 속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규율이 깊은 어둠 속은 어둠 속으로 희망이 없던 일을 지키는 사이 아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